한국전력이 연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전제로 요금 체계 개선책이 논의됐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거론되어 왔던 연료비 연동제 도입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백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요금에 석유 등의 가격 변동분을 자동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전기요금 정상화 이행 방안과 과제 포럼에서는 한전의 연료비와 환경정책 비용을 자동적으로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전이 연내 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원가 회수율이 턱없이 낮은 기존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현재 전기요금은 투입된 금액만큼 요금을 받는 총괄 원가 방식으로 책정되는데 실제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원가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설명. 또한 심야나 피크타임 등 시간대별 전기요금 차등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통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결국은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전기요금제가 도입이 돼서 예비율이 줄어들면 전기요금이 비싸져서 그때는 전기 수요가 자연스럽게 시장의 역할에 의해서 줄어들고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드는 사회적 비용도 문제로 거론됐습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해외 사례처럼 에너지 전환에 따르는 환경정책 비용을 소매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저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기반으로 한 요금제 개편이 적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가격 변동성 확대의 뒤따를 여론의 저항을 감안해 신중한 판단 또한 요구됩니다. 채널A 산업뉴스 백가혜입니다.